이번에는 서울콘 앵클콘을 위해서 선우랑 제가 또 불싸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있으니깐요 그 부분이 바로 포인트!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솔직히 이거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이거 내가 어떻게 했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댄서분들이 고생이에요 사실 저거는 저희가 뭐 하는 게 없고 저희는 그냥 잡고 있으면 되고 아래 댄서분들께서 해야 돼서 아마 댄서분들 인터뷰를 따야 될 거예요 잘 지켜봐주세요 이번 콘서트에서 아마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이번 콘서트가 그래서 마지막 곡 싸움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렇게 이 곡은 ETF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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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하자! 그건 많이 가해야지. 우리 지금 40분 투자했다는데 이건 아깝다. 이번에 진짜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진짜 서울콘. 되게 중요하다. 진짜 우리 죽어라 하고 하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서 진짜 멤버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체조 경기장에서는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감이 안 와요. 그 큰 경기장에서 무대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고 저희가 해외 투어를 갔다 온 게 오고 얼마 안 돼서 서울콘서트를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과 소통하고 콘서트를 즐기면서 저희도 엄청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드를, 그 바이브를 가지고 서울콘에서 피날레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안녕? 뭐? 뭐 해요? 네? 배고파서요. 그럼 밥 드세요. 가서 먹으려고요. 뭐 먹을 거예요? 모르겠어. 뭐 먹지?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고 싶어. 자기 전에 먹는 거니까. 뭐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네. 블루스카이. 찢을 때 엄청 나오죠? 찢을 때 샴푸하면 이렇게 보면 파란색이 쫙 묻어 있습니다. 또 내가 블루 위병원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 다른 느낌이지. 완전 다르긴 하지. 근데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응. 너 빨간색으로 한다면? 저도 약간 와인? 진짜 딱 와인 색깔로? 와인? 거의 블랙 기운의 와인 색깔로 한번 먹을까 생각 중인데 이 머리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변화를 주고 싶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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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한번 두 쪽을 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큰 공연장 체조이기 때문에 저희만을 위한 공연장은 또 처음이라 제가 굉장히 기대되고 오늘 한번 리허설을 해보면서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내일 공연이니까 우리 더비 볼 마음에 오늘 입었습니다. 예쁘죠? 왜 안 입었어요? 제 입고? 이거 이제 팬이 선물해 주신 거니까 말이 뒤진다 아니고? 말이...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처럼 더비 존을 입고 오세요. 같이 먹습니다. 베르베그! 얼마나 공연장이 큰지 체감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걸어도 끝이 없어요. 한 100m 되는 거 같은데? 저희 콘서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the voice! 안녕하세요. 더 보이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치지 않고 파이팅입니다. 네.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는 강현 씨, 강현 씨도 더 가셔야 돼요. 처음에 뭐야? 저는 옛날에 찐이야 할 때 해봤습니다. 항상 벼처럼 익을수록 낮춰야 돼요. 알았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벼처럼 낮춰서 이동해야 된다는 의미지 머리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배처럼 낮게. 고개 숙이고 잘 다니라는 말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가 안 합치나? 진짜 일련하다. 그냥 바로 더 틀려요. 그게 없나 봐. 물렁뚱. 진짜 가장 깊숙한 곳까지. That's why. 웃겨 지속 아프다. Trigger. 제일 흐름이 날 듯. Trigger. 너도 사라져. 그렇게 딱 안 좋아. 지금 시작하는 건가? 둘 다 조용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도 사라져. 둘 다. 연습까지 봤습니다. 하는 짓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안무. 네? 네? 네. 둘.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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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들어온다! 형! 응! 왜 됐어? 응! 누구보다? 에이! 네 이름! 응! 저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좀 무리들 아니 너는 겨울이 다 나 발자국을 공부하는 시간 지동연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ories of US 오늘 공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뱃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나나 먹으면 더빈 나한테 여기까지.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먹으면 아니 안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그냥 바나나. ㅋㅋㅋㅋ 아니. 바나나 먹으면 안반네. 더빈 나한테 촉촉하지 마 promises 바나나. uckt fut 이리 은채 지uer Hind 고생하셨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이제 콘서트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그동안 제가 주황색 머리를 계속 하다가 이번에 콘서트를 위해서 약간 빨간색결 어두운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라시겠죠? 오늘 콘서트 첫 시작인 만큼 되게 중요한데 일단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은 콘서트를 하게 되면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 승현이야! 잘할 수 있죠? 오늘 첫 콘서트인데 체주에서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장 안 되는데 나 지금... 올라가면 긴장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엄청 큰데 다 오실까? 난 오실 거라고... 우리 더비들 믿기 때문에... 예스! 더비들 빨리 만나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왜요? 긴장을 왜 돼요? 긴장이 왜 돼요? 긴장이 왜 돼? 단곡에서 공개를 했죠. 그렇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색을 미리 하고 했는데... 또 검은색으로 덮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근데 무대에서 되게 예쁠 것 같아. 무대에서 이게... 뭐지? 영상으로 보거나 그러면... 그치. 약간... 신 같아, 신. 신? 어쨌든... 파이팅! 오늘 지금 팬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게 놀자, 그냥. 사실 긴장되는 것보단... 지금까지 저희 막 콘서트를 해외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긴장 안 되고 저 진짜... 그냥 즐길 준비 중이에요. 놀 준비? 네? 근데... 버터프라이 때 제일 곡 진짜 멋있었는데. 그거 살 틀려? 어, 잘 틀려. 엄청 잘 틀려요. 너 그거 진짜 멋있다. 근데 나 뒤보고 해. 아니야, 앞에... 아, 앞에 보고 해. 앞에 보고, 알겠지? 내가 볼 것 같아. 30분도 안 남았어요. 25분 남았네요. 지금 기분이 살짝 이상합니다. 부술 수 있어요? 네? 부술 수 있어요? 무대? 이미 좀 부셔셔갖고... 이미 조금 무대가 많이 부셔졌어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맞아요. 좀 부셔갖고... 조금만 힘 더 주면 아예 부셔질 것 같긴 해요. 어제 리허설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무대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느낌이나... 맞아, 완전 다르지. 아무튼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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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 러시프를 뛰어. 오케이 갈게! BlakeLet's Get It Got it! 파이팅! 유빈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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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동차 타러 가요 부럽죠? 짝기는 껴져요 와아 와우 부 업 pub 내 맘속을 begun 빛으로 와 makan 우빈 호흡의 붐 붐 붐 붐 내 맘속을 찬로니 비춰로 와 와 와 비춰로 와 오! 여기 있다! 너무 많다! 시작! 시작! 박수! 우리 형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끝! 1위 다 끝났습니다! 와 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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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차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굉장히 피곤한데요 더비들 함성소리를 들으면 저희 힘이 나겠죠? 신나게 뛰어오돌아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 진짜 막 점프하고 뛰고 난리 났어요 뷰티가 예뻐서 2년 전인가? 2-3년 전에 저희가 첫 유럽 투어를 했을 때 받은 거거든요 파스를 많이 붙였습니다 동전 파스를 선호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리허설 하고 둘째 날이니까 이제 또 오늘 몸이 부서져라 무대를 열매를 예정입니다 저희 에어발송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너 이런 거였어? 그렇지 어디 갔자? 아 저리인데 빼졌다 뭐야? 왜?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 아까 왔어요 아 왜요? 이야 역시 너 안 읽네, 태웠겠다 여보세요? 어 상인아 엄마 웬일이야? 아니 윤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아니 엄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야 호박고구마잖아 나 지금 공연 중이야 끊어 그래 호구마 너 안 segue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같은거 매번 했으니까 꽤보는 힙합버시 가볼까요? Let us go 그렇게 썼냐? 어디 있길래? 넌 whatever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 서서 막 2층, 3층 원해요 원해요 이렇게 하다가 소리 질러 그래서 소리 질러 맞춰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디업이 정말 날마다 다른데 일단 저희는 무한 기디업을 생각을 해서 굉장히 팬분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팬분들의 에너지를 더 끌어올리는 방식을 제가 할 거고요 멤버들마다 다 같은, 각자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의 상영캠은 음..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좀 배가 고픈 상태예요. 음.. 저는 이제 좀 이따 햄버거가 온다고 해가지고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대기실에 햄버거가 있을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 나이스! 햄버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셜이 뭔가 다른가? 와우! 핫도그도 있고 그러면 루미버거가 뭐지? 루미큐브 같은 거. 루미큐브? 음.. 불고기.. 일단 불고기버거랑 소불고기 핫도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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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맛있어. 준비되셨나요? I'm not ready. 저는 이제 에어팟을 꽂고 에어팟이 어딨을까? 저 꾸이 약통을 에어팟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맨날.. 약 꺼내려면 에어팟 나오고 에어팟 꺼내려면 약 나오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에어팟이 사라졌습니다. 아닌데? 오늘.. 충전하고 있나? 집에? 어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럼 이제 몸을 풀러 가겠습니다. 더비가 차고 있구먼. 행복하구먼. 어서 어서 앉아라. 어서 어서 와라. 어서 어서 채워줘라. 긴 자리를 채워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서트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멤버들은 더비 분들 들어오는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더비 분들이 고마워 고마워. 여기 케빈. 더비 분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콘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파이팅! 눈에 뭐 묻었는데? 오늘 형님 다 시작했어. 이번엔 이런 몸을 속에 잘 만들어두려네. 모든 게 나에겐 Just the game ready. I'm up front to die. 후 후 후! Back in the game, son. 다 같이 해줘요. How about you play? 아우! 이렇게 하면 돼? 너무 껍떵한 것 같아. 나의 롤모델 역시. 손 이렇게 한다고 주세요. 진짜 매니저님은 그런 게임 같은 거 같아요? 아니, 틀리카가 안 돼요. 틀리카가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놀아볼까? 잘 가자! 오늘도 열심히 정문시키! 예! 예! woo! 승리곡! The boys 썸네曲 넌 샷샷! 오 오 오 I'm meant to break hard 신비한 운명 같은 넌's shine shine 내게로 와 Free all my mind 넌 몸을 깨닫는 넌 an outta because shine sh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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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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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이게 사인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동그래서 잘 예쁘게 안 돼요. 제 사인도 동그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생일 축하해 얼굴을 그릴게요. 얼굴형을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일 그려졌는데? 나쁘지 않아도. 영훈이 형이. 정의로 하자. 아 콜이 정의 있잖아. 응. 영훈이 형이 머리에도 이번에 파란색을 넣으시겠으니까. 응. 눈을 또 그려줘야지. 이거 서른데? 잠깐만 이거 입술 서르잖아. 그치? 형 그냥 넣잖아. 입술 좀 취해줘. 핑크색으로. 이거. 이거 뭐라 할 건데? 이거? 코 뾰러지. 여기로. 생실까요? 안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안녕. 아 뭐라 할까 진짜. 누가 잘생긴 영훈 정을 이렇게. 이건 너무 잘했네 개비. 이거 안 되는데? 야 영훈이 생일날. 콘서트 때 중간에 저처럼 하는 거예요? 응. 너 생일 때도 이렇게 했어. 너 헬멧 쓴 거 같냐? 아니 영훈이 이거 어떡해 이거. 코는 왜 또 여드름이 났어? 아 이거 얼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필기 진짜 잘 써줬어. 아 안돼. 영훈이 이거 켈빈이 이거 잘 써준 거네. 이거 맞추어 보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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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제발 안에 온다더니. 영훈이 생일 축하해. 미션 축하해. 맛있어. 영훈이 생일 축하해. 응. 여기 옆에다 그거.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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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랬지 이거. 다 이지갔어. 아 그래. 응? 멋있는데. 그렇지. 먹을만하네. 여기서 커요 영훈이야. 어? 너무 잘해놔서 멤버들 할 게 없는데. 어떡해요. 수염이라도 만들어줘. 저 영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트를. 됐다. 영훈아 생일 축하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왜 이렇게 잘 나와? 또 한. 아. 새가 또 예뻐야죠. 마지막 제 사인만 해주고 갈게. 영훈이 형 부럽다. 내 사인받아서. 내 사인받아서. 끝! 영훈이 형 생일 축하해. 네. 여러분 드디어 막콘입니다. 앵콜콘의 막콘인데. 아니 형 또 얼굴에 뭘 했어요. 요즘 욕심이 많아져? 어? 성재형 요즘. 아니. 아니 형 왜 혼자야? 솔로야? 점점 얼굴에 뭐. 좀 이따 얼굴 다 하겠어 체인. 얼굴에 다 닫아버려. 얼굴로 둘러싸겠어? 어? 한 분석쯤 쳐.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조선 밴드. 조선 밴드. 얘가 왜 항상 웃고 있어요? 잠깐만. 네? 네? 저 안 웃고 있는데. 마이크가 또 왜 빠질 것 같지? 마이크가 정신을 못 차려. 왜 이렇게? 근데 추는 거 보면 얘가 얘가 좋아. 얘가 복상이야.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목을 고정하라고. 그러니까 마이크가 저를 감당을 못하네요. 내가 기원에 되게 고마운데. 자 앉으면 저 이거 푸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마이크에. 그냥 이렇게 줄 거예요. 안 되면 저 진짜 핸드마이크로 그냥 평생 할게요. 마지막 코코니까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해. 자. 도망치게 해. 그래. 네. 자. 자. 이제는 이는 박정현의 노래 그리고 이는 박정현은 박정현의 노래 박정현의 노래 박정현의 노래 박정현의 노래 내는 그리듯이 니의 같은 노래처럼 웃기야 내는 Baby Happy Ever After 세상이 넘겨도 희망하지 않아 규칙끝처럼 It's timeless, our love It's timeless 구해요 R.I.P. Water, butter, flow Water, water 그 또 뻗어 닿으려 하면 넌 또 멀어져 반짝거려 저기 yo'ch bling bling it on right 분이 부신 oas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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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water, more Water, water, more Wadduin' your way 국만 같은 oas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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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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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전방의 함성 3종원 발사 시작! 여러분의 본격적인 마음으로 역시 질렉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새해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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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진짜 고마워 예쁘다고 언제 준비했던 아이고 우리도 거기 지킬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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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른 지켜주기 약속 너무 감동이야 너무 행복이네 진짜 감동 나에게 어떤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내가 어떤 순간으로부터 희열을 느끼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지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공연할 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저의 목소리로 몸으로 무대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큰 행복을 얻습니다 저희가 데뷔한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됐는데 정말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 네 알잖아 아 맞잖아 아 네 기쁜 일들도 너무 많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에 지쳐있던 상황에 이렇게 저희에게 살짝 다가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말 하루하루 너희란 존재가 네 그때 없으니까 무대도 정말 재미없고 무대도 정말 재미없고 뭐라도 이제 실감이 안 났거든요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깨꼬 괜찮아 천천히 잘하고 있어야 할 수 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소통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미안 앞으로는 내가 너희 힘든 거 다 힘든 거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 좀 사실 진짜 이렇게 체조에 올지는 상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하나하나 안아주고 싶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 주된 거야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네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사랑해 아유 뭐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무대를 더 많이 쓰면 되겠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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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너를 빌 sprite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좋아하고 모두 다 한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챙겨줄게 사랑해 아 축하 축하 박수 박수 축하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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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가 1등 5위가 1등 5위가 1등 박수 야 너 내꺼에 감사합니다. 이거 누나 누리잖아. 너는 재밌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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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랑 생일이라 헷갈렸어. 어 뭐야? 사탕. 감사합니다. 기분 전달 감사합니다.